그 누구나가 찾고 있는 공간들이 존재한다는 것들 그 공간이 어떤 사람에는 안식일 수도 있고 휴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희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어떤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것들 제가 이 공간을 보이드리면서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 그 공간 속에서 사유할 수 있는,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